기상캐스터 배혜지 제크 하우스파더가 BBC에서 이렇게 말했죠. 호주의 평균 기온이 1950년대에 비해서 섭씨 1.5도나 올랐다. 그래서 건조하고 따뜻해진 기후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었습니다.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도 1.5도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남은 10년동안 인류가 현재 화석연료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전세계적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1.5도 높아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환경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게 또 1.5도입니다. 개구리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물 위에 있다가 끓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바보같은 개구리. 개구리를 우리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사람이 개구리와 크게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렬의 경제쇼 시작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국내외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시간.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소프트한 이야기네요. 소프트한 이야기로. 좋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세뱃돈은 많이 주셨습니까? 세뱃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세뱃돈을 줄 때마다 의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세뱃돈을 안 줘도 된다라는 것도 있고. 대학생만 돼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제일 늦게까지를 얘기하는 분들은 결혼하면 첫 번째만 주고 그다음서부터는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유권해석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석은 이럴 때는 과거에 정치인 분들이 내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세뱃돈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턱턱 줬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요? 100만 원씩 줬어요. 그때 과거에 독재자들 그런 분들은 세뱃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많이 줬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받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기자들이 또 나중에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학생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그다음서부터 안 준다. 좋은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세뱃돈 중에서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세뱃돈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추기금 같은 경우도 빈부격차나 자산격차가 커지면서 이 추기금 문화도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영란법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족 간의 결혼이라는 아직까지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다. 그래서 혼례는 서양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신도 그냥 서양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독립해서 본인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하나하나씩 정착해 나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회의 습관을 좀 바꾸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연휴국에서 좀 가벼운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보는 경제. 영화로 보는 경제. 이거 재밌겠다. 20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동안 우리가 쭉 봤을 때의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을 다룬 영화.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하나의 강연이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됐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형태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영화로 보는 저널리즘을 강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훌륭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해봤었는데 영화로 보는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책으로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떤 형태로 내냐면 영화의 한 장면이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경제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네. 그렇죠. 재미있겠습니다. 어떤 영화. 네. 일단 이제 지난 한 120년 동안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났던 경제사건을 본다라고 하면 우선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쭉 잘 나가다가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맨 마지막에는 일본으로서 좁혀들었는데 결국 이제 일본도 미국을 넘는 데 실패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쭉 커가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꺾이는 과정.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몰락이죠.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해체되어버린 형태가 됐으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할 때 그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역시 이제 이제 이제는 완전히 자본에 의한 그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본에 의한 세상을 가장 대표하는 곳이 월스트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월스트리트에 의한 그 자본의 그 게임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 야 이거 재밌다. 네. 이거를 한번 그걸 하고요. 경제사를 쫙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부가 특히 가계부가 형성된 가장 큰 동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강남 개발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도 하나 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는 아니죠. 말죽거리 잔혹사는 아니고요.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강남 1970이 가장 중요해요. 강남 1970. 알겠습니다. 어떤 영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1930년 대공황을 다룬 영화인데요. 리틀킹입니다. 리틀킹. 네. 1993년도에 만들어졌고. 93년도에?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론 보이드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론 보이드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 대충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면 카메론 보이드가 이름이 아론입니다. 아론. 네. 그 대공황으로 해서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어머니는 폐교력 때문에 요양소로 가고 동생은 삼촌 집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시계 장사한다고 미국 전역을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혼자만 남게 되는 게 되죠. 정말 극심하게 피폐한 경제 상황을. 그런데 이제 본인 혼자 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 숙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숙소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돈을 내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옆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론 보이드가 아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아예 숙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농성의 형태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1930년대 대공황 때에 이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각박하고 그다음에 피폐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보여준 영화다. 그러니까 1930년대 방을 못 빼는 고시원생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그거보다도 아무튼 훨씬 더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났다. 대공황 때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요. 그 당시에 보면 한 30% 정도가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급소, 무료 배급소 이런 데에 서 있는 줄이 엄청나게 긴 형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고 이렇게 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자기의 피를 팔아서도 살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갔죠. 그 정도였군요. 네.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1930년에 대공황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요. 1980년대도 두세 번에 걸쳐서 공황이 있었습니다. 87, 1870년대도 있었고 1840년대도 있었고 계속 공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30년만큼 강한 공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항상 대공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Great depression.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게 왜 이런 대공황이 갑자기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 90년 정도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개가 겹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연히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씀씀이를 한꺼번에 줄이는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어떤 요인에 의해 전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전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됐었거든요. 미디어가 발달해서 했기 때문에 소비사회로서 갑자기 들어가는 형태였고. 그때는 라디오 시대였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할부 시스템이 그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옛날에는 100% 전부 다 돈을 지불해야 됐는데 이제는 할부를 20개월 하게 되면 5%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부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게 그때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가 갑자기 확 늘어났던 거예요. 대공황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면서 소비가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동시에 줄어들어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는 건 이제 구산업. 과거에 광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던 구산업에서 미국의 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으로 넘어왔는데 신산업이라고 하는 특징이 과거하고 다르게 흥하면 한꺼번에 확 흥해버리고 망하면 한꺼번에 확 망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망해버리는 사이클에 확 들어가버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미중 무역협상 한참 얘기될 때 얘기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이때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화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고립주의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40년대 중반 이후에야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관된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모두 다 겹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결국 대공황이 해소가 된 것은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참전을 하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또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진행 과정에서 한번 보면 정책적으로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국 정부도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내세웠던 그때 구호가 뭐냐 하면 주식을 청산하고 기업을 청산하고 노동자를 청산하고 농민을 청산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조조정을 해버려라. 다 구조조정이라.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미 잘못된 건 전부 다 구조조정해버리고 해보면 나중에 다시 좋아진다. 이런 기조로 나갔었거든요. 케인질 같은 생각을 못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과거의 공황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서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32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뉴딜 정책이 성공을 해서 대공황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요. 뉴딜 정책이 루즈벨트 대통령 제1기 때에는 조금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5년도 이때까지 조금 경제가 회복이 됐었는데 2기로 넘어가면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1938년 정도가 되면 거의 흐지부지 되면서 다 끝나버리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은 별다른 영향을 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공황에서 빠져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역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쟁이 나버린 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특수가 만들어진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수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또다시 투자가 돼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가서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형태의 엄청난 특수가. 그렇죠. 폭탄을 다 투하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전쟁이 났고 거기에다가 대공황의 큰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급 과잉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생산시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생산시설들도 무기를 만드는 체제로서 바꿔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의 능력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던 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결정적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했을 거 아닙니까. 군인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참전한 사람들한테 국가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빚을 진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국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피해값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대공황을 벗어나는 형태가 됐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공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대공황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가 굉장히 번성을 해나가는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 같은 경우가 대공황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연평균 10% 정도씩의 경제 성장을 하거든요. 막 성장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산주의 가 퍼지지 못하게 미국이 고립화를 시켰는데 고립화를 시키다 보니까 공황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공황도 안 퍼졌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해서 38년 정도가 되면 소련이 미국 다음으로 경제가 굉장히 큰 2위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유럽에서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독일 프랑스 대륙에서는 그다음에 영국 이랬었는데 러시아가 소련 물론 소련 연방이 굉장히 과거에는 나라가 컸지만 국토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가 세계 2위까지는 갔었으니까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게 이게 대공황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고 자본주의의 어떤 사이클에서 벗어난 한 몇 십 년 동안 어떤 혜택을 누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왔지만. 그렇군요. 또 다른 영화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영화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네. 이게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선. 라이징 선. 여기서 선이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정기가 그렇게 생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마이클 클라이튼의 소설을 1993년도에 필립 카우프만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겁니다. 숀 코넬리하고 웨슬리 스나이퍼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언뜻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보셨던 기억도 좀 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일본 기업 나카모토 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기네 타워를 만들어서 LA에다가 개관식 파티를 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여자가 거기에서 죽죠. 그런데 이제 왜 죽었나 이렇게 그걸 해보니까 이게 이제 나카모토 그룹에서 청부살인을 한 거거든요. 청부살인을 왜 했냐면 모턴 상원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나카모토 그룹이 미국에 있는 첨단 기업을 인수해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을 꺾기 위해서 앞에 죽은 여인하고 그다음에 모턴 상원의원이 서로 관계를 맺는 이거를 cctv로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작을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모턴 상원의원은 권총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 기업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미국의 기업을 인수해가는 그런 거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80년대 말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다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미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황화로운. 그렇죠. 그런 영화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무서워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수치를 나오는 거를 보면 무서워했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년대, 60년대 중반서부터지만 70년대 되면 일본이 IT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쫓아가기 시작해서 결국 미국을 넘어서는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또 미국의 실수도 하나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건 미국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모든 전자회사들이 진공관을 시스템으로서 회사를 모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트랜지스터로 바꾸게 되면 여태까지 투자해놨던 것이 그냥 전부 다 무로 돌아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하지 않고 굉장히 늘려버리는 형태로 뒤로 밀어버리는 형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던 게 누구냐 하면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했는데 이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진공관 보다도 워낙 파워풀한 거다 보니까 이게 얼마 견디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의 전자산업들이 계속해서 밀려버리는 형태가 됐는데 일본의 위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왔던 경우가 1988년도였습니다. 우리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왜 세계 시가총액 52기업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88년도에 일본 기업이 52 중에서 33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33개? 네. 지금 미국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해봐야 3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3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대단했군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1위가 어디냐면 엔티티. 엔티티. 네. 그런데 2위가 IBM이었는데요. IBM보다도 엔티티의 시가총액이 3배가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였냐면 2,023억 달러였거든요. 엔티티 시가총액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져보시면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열었잖아요. 아무리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올림픽을 했던 나라의 GDP가 한 나라 기업의 7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일본의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이 성장한 속도가 무섭기도 합니다. 무섭게 빠르죠. 지금은 ppp 구매력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지만 일본이랑 한 1,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일본은 한 4만 3,000불 되고 우리가 한 4만 1,000불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한 1,000불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과거 지금 불과 이제 한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를 보여주는 것 중에 참 희한한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1987년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00억 달러를 넘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유일했는데요. 일본의 기업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도쿄전력 도쿄가스 간사이 전력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따져보면 지금으로 우리가 한번 치환을 해보면 한국에 있는 한국전력서울지사가 미국의 애플하고 시가총회 매출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네. 간사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이 떠오르는 태양이 일본이고 우리 미국은 지는 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얘기됐던 게 왜 록펠러 센터를 일본이 사가서 미국의 정신을 일본이 사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영화도 콜롬비아 픽처스인가요? 그거를 소니사가 인수하고 그랬었던. 그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우리 2018년 12월 1일에 중국판 뭐 있었잖아요. 화해의 사건. 그게 중국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래서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도 한 번 했는데 지금도 한 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연달아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뭔가 그 다음부터 일본이 몰락하고 중국이 몰락하고 이게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렇게 이제 일본이 잘 나갔었는데 그럼 왜 넘어졌느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프라자비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진짜로 하기 싫었는데 미국이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이 애널를 절상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워낙 잘 나가게 되면요.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당시에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프라자 합의를 반겨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프라자 합의에 사인한 그 다음날 대장성 기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대장성 국장 우리나라도 따지면 이제 장관이 밑에 있는 국장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우리가 미국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미국에 더 취했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빠지면서도 본인들이 워낙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이 돼버린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일본이 몰락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왜 버블이 터지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으로서 많이 갔는데 그중에서 한번 제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버블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가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ltv가 몇 퍼센트냐면 200%입니다. 200%?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엔이면 그 1억 엔을 가지고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2억 엔을 받는 거죠. 그게 왜 담보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된다. 은행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규제도 안 하고. 네. 공식적인 ltv가 200%가 된 거죠. 공식적인 ltv가? 네. 공식적으로. 이야. 정말 겁이 없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에 뵈는 게 없었구나. 네. 원래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다음서부터는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집 못 산다고 굉장히 난리를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 일반 대장성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일본 은행에서 만든 상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기 100년짜리 대출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면 사람이 그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다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오는 형태가 되죠. 지금에야 국가도 100년짜리 무슨 국채가 발행한다 그러고 지금에야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개인이 100년짜리 대출을 신청을 하고 해 줄 수 있는 정도였으면 정말 콧대가 엄청나게 높았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대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이다. 그 정도 되면 자기들의 힘에 도치가 돼서 정확한 판단이 안 들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일본 책이 뭐냐 하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1위로서의 일본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치로 지사였던 것 같은데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1941년 진주만 그다음에 43년의 미드웨이 해전으로 일본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미국에 사실은 덫이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도 당시 전 전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긴 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일본을 눌렀던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늘 투자든 국가 경영이든 겸손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아파트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3, 4년 전인가 했을 때 니온게이자 신문의 기자가 와서 쭉 얘기를 하다가 한국의 부동산이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불폐신화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부동산이 불폐신화가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20년 전에 당신들이 그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 영화는 또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영화는 인터걸입니다. 인터걸. 이게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을 때의 카피가 뭐였냐면 소련이 옷을 벗는다 였습니다. 좀 야하다. 좀 야하죠. 이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진 거 같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1990년 표토로 토돌옵스키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거는 소련 사람들이 만든 건가요? 네. 소련 사람들이 만든 거죠. 러시아 영화? 네. 러시아 영화. 대충 아무튼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탄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호르몬하고 같이 살는데요. 낮에는 간호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매춘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스웨덴 남자를 사귀었는데 스웨덴 남자가 그러면 스웨덴에 가서 같이 살자. 거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렇게 가니까 소련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허락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못 나가고 남자친구는 스웨덴으로 가고요. 나중에 이제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니까 엄마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서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나도 돈이 없고 그러니 너는 외국으로 나가서 잘 살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 내가 사인을 해주는 대가를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됐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딸에게?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소련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나가서 스웨덴에서 이제 같이 살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 사이에 굉장히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게 결혼도 파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소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가면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국민들도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그런 영화죠. 이게 고르바초프 때 그 소련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련이 갑자기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쌓였던 거죠. 사실은 갑자기 망한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세계에서 면적이 제일 큰 나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무튼 경제 큰 나라인데. 자원도 많았고. 그런 나라가 망하면 정말 세계가 휘청휘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제가 그거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있다든가 이러지 않았었어요. 다른 나라는 교역을 별로 안 해가지고. 네. 그렇죠. 서방세계라. 그래서 아 소련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이제만 생각이 돼버렸죠. 고르바초프 스스로도 사회주의 경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그렇죠.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런 것들을 계획 정책을 했던 거죠. 네. 그렇죠. 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 됐는데요. 내세웠던 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 페레스트로이카하고요. 그다음에 개방. 두 개를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글라스노스트라고 그랬네요. 공산주의에 있었던 나라들이 항상 내거는 게 개혁 개방.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내걸고 했는데 이걸 내걸 때에 이미 소련이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죠. 맞습니다. 경제가 파산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소련이라고 하는 위상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8년도에는 이제 철군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내에 대한 통제력도 굉장히 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권력도 상당히 중앙 권력이 약해지는 형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국영기업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워낙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는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이거를 지원해줬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기업들도 돌아가지 않는 형태가 됐고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소련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큰 딸러버리가 뭐냐면 유가였거든요. 소련은 한 번 욕보이겠다라고 해서 사우디를 뒤에서 조정을 해서 국제유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형태가 됐죠. 그랬네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소련의 통제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동구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각기 다 소련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서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소련이 연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각기 다 독립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보리스 엘진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고르바초프가 어떤 제안을 내놓냐면 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 그 연방은 독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차례차례 독립을 해나가게 되고요. 마지막 결정타가 뭐였냐면 이거를 이렇게 소련이 해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련에서 91년도 8월에 쿠테타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누가 막냐 하면 보리스 엘진이 막고 그다음에 엘진이 쿠테타를 해결하면서 사실상 소련의 가장 큰 힘은 엘진이 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밀려나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연방이 모두 다 해체되면서 소련이 망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냐 하면 소련에서 대부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생활하는 것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연금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도 상당히 순위가 밀려나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회주의 경제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공짜 정심 같아요. 공짜 정심.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장 숫자로 따지면 실업률이 제로예요. 다 고용이 돼 있어요. 다 고용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에서 모드카를 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일도 안 해. 그런데 계속 월급은 나와. 그러니까 무슨 국영 기업이 운영이 되겠냐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쭉 돼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너무 자본주의적인가? 자본주의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인간을 그냥 놔두고 알아서 착하게 네가 어떤 공익을 위해서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수십 년 동안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소련처럼 붕괴가 되는.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러면 뭐 괜찮냐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영화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소련이 망하고 난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이 채운 게 자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온 것이 이제 월스트리트죠. 그래서 그 다음 영화는 월스트리트입니다. 1987년도에 올리브스톤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올리브스톤. 그 다음에 마이클 더글러스하고 찰리신이 주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60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1987년, 1989년도에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여의도에 들어와서 증권에서 다니다가 이 영화를 보고 야 이거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아마 조금 기억나시는 분도 있기는 할 텐데요.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마이클 더글러스 나오셨다고요? 그렇죠. 버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게 찰리신이 연기를 한 건데 증권 브로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증권 브로커해서는 도저히 돈을 벌거나 이러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마이클 더글러스가 연기를 한 고든 개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개코. 그런데 개코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하면 남의 회사를 사서 이걸 분리해서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수합병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잘 맞아가지고 한 회사를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배경이 역사적 배경은 몇 년대인가요? 역사적 배경은 대충 1980년대 중반 정도. 중반.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던 고시점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게 프리티 우먼덕 이런 인수합병의 귀재로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있었어요. 버드의 아버지가. 항공회사가 있는데 이 항공회사를 잘 해가지고 회사가 훌륭하게 되게 해달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개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잘라서 팔아먹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거기에서부터 처기지기 시작해서 결국 버드가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죽과 조작을 통해서 개코를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다 죽과 조작보므로 걸려가지고 들어가버리는 감옥에 들어가버리는. 그러니까 그나마 찰리신이 좀 양심이 있는 그런 역할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월스트리트를 보면서 두 가지를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왜 옛날에 보면 네덜란드가 인디언들한테 26달러를 주고 메나탄을 샀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때 판 인디언이 잘한 거냐 산 네덜란드인이 잘한 거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채권의 복리를 따지면 인디언들이 잘 판 거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했었는데 그러다가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서로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으로서 이게 벽을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월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월을 따라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월스트리트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월스트리트가 된 거고 그 월스트리트에 일부 투기꾼들과 그다음에 증권거래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거래를. 네. 그게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의 가장 원료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9년도에 그러니까 1889년도에 거래하고 그러는 것의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 유경한 WSJ. 지금 이제 미국의 USA Today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부스를 발행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대단하네요. 1889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 이게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USA Today하고 월스트리트 저널만 미국에서 유일한 정국지입니다. 정국지는 다른 정국지는 없고 다 워싱턴포스트건 뉴욕타임즈건 다 지방지예요. 정체 자체는 지방지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그렇게 된 것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USA Today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도 정말 미국다운 현상이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930년도 대공황을 겪고요. 그 대공황이 시작됐던 것이 아무튼 여기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다라고 하고 원래 월스트리트가 지금처럼 힘이 강해진 거는 8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었는데 특징적인 사건 두 개가 일어나죠. 하나는 뭐냐 하면 외국 자본 퇴치 시위가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납니다. 외국 자본 퇴치 시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러 들어오게 되면 미국을 지배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견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의 금융 자본을 키워주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70년대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미국 국채를 발행하니까 당연히 달러채로 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미국이 안 좋아서 달러채로 발행하지 못하고 결국 스위스 프랑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월스트리트가 지금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이러지 않았었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그렇죠. 그런데 8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부터 지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반을 넘으면서부터 지배한 건 우선 해외의 여러 자금들이 월스트리트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자본은 5일 달러였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돈을 넣고 맨 마지막에는 이머징 마켓들이 돈을 누면서 그 많은 돈들이 월가로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에 의한 단일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자금들이 또 미국으로 몰려드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세계에 돈이 몰려들면서 지금의 월스트리트에 파워가 나왔다. 금융자본의 힘이 나왔다. 네. 그렇죠. 그리고 IT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가장 번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그런 파워가 생겼던 것이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이 월스트리트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미국의 자본 그다음에 자본시장 이것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1980년대 중반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한국 영화 강남 1970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내용은 안 말씀드려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하는 채널에서 꼭 한 번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이 개발된 게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축이 평양과 서울과 대구를 잇는 선이 중심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커지게 되면 원래로 따지면 구파발이나 이쪽으로 해서 커져야 되죠. 그런데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강남으로서 넘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63년도 1월 1일 날에 강남이 처음으로 서울 지역으로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63년. 반포에서 삼성동까지 800만 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강남이 지금처럼 크게 개발되고 했던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1968년 2월 1일 날 경부고속도로를 기동을 했습니다. 이때의 경부고속도로 원래 경부고속도로에 따른 토지를 313만 평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900만 평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강남 다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4대문 안의 면적이 500만 평이었으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랬군요. 굉장히 컸죠. 두 번째는 한강 다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남대교 제3한강교인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강남하고 그다음에 강북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됐고요. 세 번째는 수방대책입니다. 원래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들어차서 안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습지가 많고. 그래서 한강에다가 재방을 쌓고 또 하나는 70년대 소양강댐을 만들면서 한강에 들어오는 수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역시 저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하려면 산을 깎아서 저지대를 메꿔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책을 내놨냐면 3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물이 들어차면 1층, 2층은 잠겨도 3층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시초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1977년 정도서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반포 그다음에 쭉 다 개발돼서 한 10 내지 15년 만에 강남의 모든 개발이 다 마무리가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법원으로 다 이전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법원 다 이전하고요. 명물고등학교. 원래는 모든 행정기관이 다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법원과 몇 개만 가는 걸로 끝을 냈죠. 강남의 땅, 강남의 부가 꼭 강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영화로 본 경제 이야기. 이런 시간 종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련의 경제쇼 여기까지였고요. 설 연휴 마지막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